네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달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참여합니다 유튜브 다들 열심히 보시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하시면 분명히 또 저렇게 대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 미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고민을 무진장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직접 듣는 보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면서 강론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제 경험상 심혈을 기울여서 쓴 강론은 항상 망하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온갖 마음을 다 쏟아서 뭘 준비하면 항상 망해요 제 삶은 항상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전신학교 가서 점심 먹고 오후 강의 전까지 우리 학교에 있는 후배 교수 신부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교수 신부들한테 그랬어요 형은 한 번도 다른 신부님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한 번도 당연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순탄한 삶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좌신부 마치고 그리고 나서 유학하고 유학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신학교로 바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본당신부 하면서 곧바로 교수로 이명돼서 강의하고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이게 저한테는 한 번도 당연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제품을 앞두고 저는 돈 벌러 다녔었었고요 본당 신부님이 본당 어렵다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해서 4년 동안 돈 벌러 다녔었어요 다른 제 동창들은 강론도 실습해보고 예비자 교리도 해보기도 하고 청년들 데리고 MT 같은 것도 자기가 지위도 해보고 계획도 해보고 캠프도 지도도 해보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신부돼서 평범한 사제로 사는가 했더니 주교님이 저보고 유학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도 보통 다른 신부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주교님 가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그냥 유학 준비 잘해서 가면 되는데 저는 사제가 되자마자 아버지가 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었고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또 유학 갔다가 중간에 석사 마치고 박사하기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보통 석사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방학 지정일 때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거든요 주교님도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부가 석사 과정 동안 엄청나게 로마에서 고생했으니까 폭실하고 건드리지 않는데 제가 석사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놀러 들어왔는데 하필 그 애가 또 제가 들어온 그 시기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하는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놀러 들어왔는데 끌려가서 외교문서 번역하고 교황님 대전교구에서 강론 원고 번역하고 KBS에서 자료 보내주면 번역해서 보내주고 그냥 세 달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주교님한테 제가 그랬죠 주교님 저 이번 휴가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었죠 그리고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당연히 본당신부 하면서 저기 뭐죠? 신학교 가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저 참 바보처럼 공부했거든요 바보처럼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iq92 단순해요 단순하고 성격 급하고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미워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경로가 됐던지 간에 되돌려서 반드시 복수를 하고 부메랑으로 되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성격이에요 참 못났죠 그런데 그거를 다 참고 방학 때 다른 신부님들은 어떻게든 유럽에 있으니까 이웃 나라 프랑스 가서 좀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독일 가서 좀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에 동창신부들이 교포성당 있으면 그 성당에 전화해서 방학 때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히브리어 히라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해야됐거든요 아람어 시리아어 타르금 거기다가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이거를 하려니까 iq92가 여러분들 그거 하려봐요 머릿속에서 막 다 믹스돼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방학 내내 그 더운 방 안에 앉아서 혼자 또 히브리어 쓰면서 외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또 독일어를 배워야 돼 가지고 독일 가서 지내고 왔는데 독일 가서 독일어를 배우고선 이태리 오니까 이태리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 이래요 이게 뭔가 양방향 통행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 견뎠던 게 우리 학사님들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 학사님들 가르쳐 주고 싶다 열망이 가득 찼는데 거의 한 5년 동안 5년 동안 안 부르는 겁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특강 때도 몇 번 얘기했었겠지만 교구에서 신부님들 만나는 미사 모든 사제들이 모이는 미사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신부님들끼리 모이는 지구사제 회합 그리고 또 오며 가며 이렇게 교구청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될 때 만나는 다른 신부님들 제가 이 질문을요 5년 동안 한 몇 천번은 받았을 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 뭐 가르쳐 안 합니다 왜 안 해 이거를 몇 천번을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소문들까지 돌기도 했었어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학위 마치고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부르지도 않느냐 이런 오해 속에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신학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수원신학교 그 다음에 대전신학교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수원신학교 나가서 강의할 때 제가 든 생각이 아마도 제가 바오로서관을 수원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바오로서관 가르치시는 신부님이 안식년이라서 나를 1년 땜빵으로 불렀겠지 하고 갔는데 올해도 또 부르네요 계속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심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잘리지 않고 열심히 수원신학교에서 강의하면 수원교구 젊은 사제들을 내가 다 접수하게 된다 그런 꿈도 있어요 아유 박수 칠 리는 아닌데 한 번은 우리 수원신학교 학사님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7명인가 8명이 무대기로 한번 놀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 수녀원 비어있는데 거기 내주고 학사님들하고 1박 1일로 아주 재미있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제 삶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남들은 다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면서 제 삶을 통해 제가 살아온 이 길 안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교우들과 우리 학사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아마도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느님이 원망스러웠던 순간도 많았었었고 동료 사제들과 또 물론 교구장 주교님도 참 원망스러웠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은 많이 받은 사제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 속얘기를 진짜 허심탄하게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실망하니까 어떻게 사제들이 저럴 수 있을까 실망하니까 이 속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빼고는 할 데가 없죠 근데 되돌아보면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아프고 눈물나는 그 순간에 제가 더 낮아지게 만드시고 당신의 그 순환과 죽음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당신께서 함께 계시면서 그 기쁨과 행복이 당신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마다 제 삶이 담아져서 그 삶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 그 하느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제가 선파하는 말씀 안에 담겨져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신부님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 할 말 없이요 제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내제성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상호내제성 그 상호내제성에 관련된 신학이 오늘 복음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게 하느님과 예수님이 맺는 관계거든요 상호내제성 근데 이 상호내제성을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미 다 맺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딸이나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누구한테 처 맞고 들어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1번 아무 상관이 없다 2번 2번 멍든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마치 내가 맞은 것처럼 너무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서 누가 때렸는지 당장이라도 알아내고 싶어진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처음 맞고 들어왔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1번 어디서 술 처마시고 저러고 들어왔나 그러고 만다 2번 누가 때렸는지 막 분노해가지고 화가 난다 몇 번이에요? 네? 1번 우짜 관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내재성이 우리 안에 자리잡게 돼요 내 딸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되고 내 엄마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 딸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느님과 이런 완전한 사랑의 일체관계를 맺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맺고 있는 이 상호 내재성이 두 분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 유튜브의 주제성구이기도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문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호 내재성을 맺는 관계에 대해서 지금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안에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줬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시 신앙을 중단했던 기도가 사라졌던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상호 내재성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뭐냐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눈물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고통에 비하면 제가 사제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그렇게 여러분들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4년 동안 돈 버는 일을 통해서 교우들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처절한지 그래도 조금은 맛봤기 때문에 쉽게 제가 살아온 길이 여러분들보다 더 아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환장해서 죽겠는데 다 외면해버리고 시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같이 계셨고 그 아픔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세상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를 제안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고 그 예수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체험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도와줘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상호 내재성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그 엄청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합니다 제가 교우들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체험했을 때가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그 너매본당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거기서 그 본당 교우들하고 처음으로 미사할 때 그때 깨달았어요 교구사제는 교우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성화되는 거구나 교우들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깨달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면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강하게 느껴요 아까 그래도 제가 뭐예요 점심 먹고 와서 멀리서 오는데 마중이라도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이라도 예의가 아닐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오시는 교우들 인사하고 그랬는데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냉단 풀고 내일인가요? 내일 견진성사 받는다고 이게 어떻게 제 힘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너무 아팠다고 생각하고 저는 막 교회 안에서 버려졌고 무관심이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한 살아왔던 저의 이 사제의 삶의 역사 안에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담아서 살아있는 당신의 역사로 바꿔서 교우들에게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교우들 안에서 마음을 건드리고 그 교우들이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구독자 미사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무슨 팬미팅이냐 맞아요 팬미팅이에요 만나고 싶어서 나는 좀 그런 욕심부리면 안 돼요? 좀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무슨 팬미팅이냐 사제가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 신비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처럼 하느님께서 나랑 같이 계셨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김제덕 신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함께 계셨는지를 여러분들도 세상 안에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예전부터 함께 계셔주셨고 지금도 나랑 같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장 바라신 것 이게 뭐죠? 이 15장에서 알려주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느님이 나의 삶 안에 함께 계셔주시고 있다는 것을 나도 깨닫게 되는 그런 신비의 주인공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건 여러분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조금 내 노력으로 해보시고 정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청하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졌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내가 고해성사로 갈 수 있는 용기 하루하루 시작할 때 주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주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은총 그리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손에 묵주가 들리게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청하면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 구독자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숙제 줘요 여기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따 미사 끝나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보급말씀 다 기억하고 한 구절씩 저한테 이야기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당신께서는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피해 저 깊은 곳으로 가도 저 바다의 시면 속으로 내려가도 주님 당신께서는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시편인데 시편 139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을 오늘 기억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아멘